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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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렇게 그대로 놔둬!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? 잘죠 김지원 아빠! 차탕 100개 부어야지 300개 들어봐 잘했어 맞지? 맞아냐? 맞아요 사탕 100개 네은이 정도면 1개 조금 더 긁어낸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1,000원 그러기보다 더 깻잎 쌀떡 쌀떡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